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022년도 8월 5일 금요일 이런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어쩌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흥미진지한 그런 이야기를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짜증나는 일도 있고 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도 있고 이러지만 그런 뉴스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을 살짝 이렇게 털어가지고 일종의 연극 무대로 보고 또 드라마 무대로 보고 그러면 연극이나 드라마의 주연과 조연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다음에는 어떤 행동이 나올지 그리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제의나 목표는 무언지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좀 짜증나는 것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아시다시피 공병호 tv는 그냥 단편적인 그런 사실을 전달하기보다도 어떤 사건에 숨겨진 의의도 저희 그리고 옳고 그름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배울 것인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방송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보니까 이준석 씨의 모드가 그동안 소극적인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가지고 결사항전 모드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오늘 사건 사안들을 여러분과 함께 탐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중앙동화는 대부분 사슬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의전 3인 미 민주당의 하원의장인 펠로시를 만나지 않았는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통령 인기도가 조금 이렇게 주춤거리고 뒤뚱뒤뚱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언론들도 동시에 다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작은 것도 침소풍대하고 대통령을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펠로시가 입국할 때 공황이 텅 비었다 의전홀대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여기 또 빠지지 않고 하모시는 국회의장이 사과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국회 측은 미국 측에서 나오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진만 딱 보면 대만에서는 상당히 고위직들이 다 공황을 나가가지고 영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미국 측 인사들만 있고 정부 측이라든지 사진을 미 대사관에 있는 대사께서 이렇게 공개를 한 거죠 보니까 미국 권력 서열 3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8월 3일 오후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해서 필립 골드버거 주한미군대사 그 다음에 라키멜라 주한미군 사령관의 영접을 받은 반면에 직전에 방문국인 대만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 타이페이 숭산 공원에 도착해 대만의 외교부장의 영접을 받고 기념찰령을 했는데 정부 관계자가 일체 보이지 않는다 이거를 조선도 논설을 싣고 사슬 중앙도 사슬을 싣고 동아일부도 사슬을 싣었습니다 당연히 아니 대통령이 뭐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오해하기가 참 쉽죠 미국 국가의전 서열 3인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의장이 3일 한국에 입국한 가운데 주한미군대사관이 올린 입국 당시 사진을 놓고 논란에 일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기사를 보게 되면 단신입니다마는 이번에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을 백악관이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죠 그러면 같은 민주당에 백악관하고 하원이 있는데 하원의장의 그런 대만 방문을 백악관이 그렇게 탐탕치 않게 생각했다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일부 신문입니다 사진을 보면 우리 정부 관계자가 한 명도 없는 횡한 모습인데 이것을 두고 의전홀대에 지적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다 그리고 펠로시 의장의 카운트파트에 해당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측에 외교적 결례를 지적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여권의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인사가 올 때 행정부에서 나가는 경우가 없고 외교부 의전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의전을 나가려고 했는데 나오지 말아달라는 미국적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해명이 있으면 대부분 국민들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사회가 워낙 나라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전부 뭡니까 윤석열 정부가 좀 문제가 있다 중국에 넘어 저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윤 대통령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아마 전화통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일부 신문에도 실렸는데 사실관계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선 오늘 사슬은 펠로시를 안 만나는 윤석열 미국과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 아니냐 대부분 국내의 사슬 논조들이 이런 식입니다 저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대만은 총통은 물론이고 싱가포르 리생룸 총리 말레이지아 야콥 총리 다 해동을 가졌고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날 예정인데 왜 대한민국만 유동 대통령이 나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고 이제 신문의 마지막 그런 한 문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는 것이 미국과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상대방 사정을 속속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특히 이제 미 대사관에 미국 대사가 올린 그 사진은 너무나 이제 대조적이기 때문에 대만에 도착했을 때 의전상 영접하는 그런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펠로시 의장의 그런 대만 방문이 상당히 이제 미중 사이의 갈등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개 독자 의견들도 대중 저자세 일환으로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대통령의 배포와 역량에 실망감을 더합니다 후보 시절 날리던 어프컷은 정말을 쇼였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통령을 나무라는 이야기가 대부분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의 펠로시를 만나지 않는다고 중국이 우리 편을 들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뭔가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도 때문에 지금 좀 고민이 많을 때인데 그걸 다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세상 일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팽팽하게 긴장감이 조성되어 있을 때는 누구도 대들지 못하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한쪽에 좀 내몰리게 되면은 그냥 우우 떼거지로 달라들어가고 뭡니까 그걸 짓밟거나 한쪽을 밀어붙이게 되죠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 초기에는 탕탕 탕탕 치보다가 그 다음에 이게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우우 하고 몰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넘겨뜨리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진 사람들은 본인이 가볍게 보이지 않아야 되고 또 만만치 않게 보여서는 안 되고 특히 경멸당하지 않도록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실수가 생기게 되면은 떼거지로 달라들어가서 막 짓밟게 되는 것이 그게 권력을 가진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다 동시에 이렇게 막 떼거지로 달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도 그게 따라서 영향을 받죠 요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러나 덩치값도 제대로 못하고 내정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외교에서 진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학로에서 연극다이를 관람하는 시간에 펠로시를 만나다 충분히 만나겠다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보통 시민들은 뭐 그 사정에 상대방 입장에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표면에 드러난 것을 보고 그냥 좋다 싫다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힘든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또 이렇게 더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특히 대중 저자세라는 그런 청민이 사람들 머릿속에 굉장히 깊숙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들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뭐 미국 문제가 우리 문제가 아니니까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국익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대만 순방을 하는데 미국 공화당에서도 한 20여 명 정도만 낸시 펠로시를 지지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백악관이 아주 극구 이번 방문을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본인이 반드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고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종류의 보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사안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지 않지만 정확하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이런 글을 올렸네요 TV조선은 좀 알고 보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 민주당 당내 정치를 하며 혼자 쇼맨십 보여주려고 관종짓하고 무리수를 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펠로시 하원의장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설명하게 되면 지방선거가 끝나고 뜬급 없이 1억 넘는 당비를 써가면서 우크라이나를 가서 관종질 하느라 국제관계를 난감하게 한 리정지랑 리정지는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란 똑같다고 보면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바로 하원의장인 펠로시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여당인 민주당의 당내 분란에 어느 편을 드는 듯한 액션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단독 윤석열 펠로시 맨담 요청 거절했다 중국 관계 고려한 듯 아마 이와 같은 보도를 TV조선이 내보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펠로시 하원의장이 미국 백악관의 이런 만류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만 방문을 강행한 것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뜬금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한 이준석이 행보하고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의 여당인 민주당의 당내 정치에 어중간하게 발을 내딛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이렇게 김소연 변호사가 대단히 소수 의견이지만 주목할 만한 그런 의견을 낸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기가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관련된 예를 들면 사업가들이 물건을 파는데 상대방 입장에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익과 전혀 관련되지 않는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머리를 회전하려고 안 하죠 에너지가 소모가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또 그것을 확정 편향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언론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아주 따끔하게 미국 정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의 당내의 그런 정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세가 아닌 좀 정확하게 현상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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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